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또 좋은 자식이 되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의 어떤 한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요소와 시대 때의 가사, 가드, 아스도 이 세 가지 세 성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세 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에 가면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위협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배우자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신앙이 맞아야 됩니다. 신앙 수준도 맞아야 되고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어떤 수준도 맞아야 그게 신앙 생활을 할 때의 좋은 배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도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때 그냥 한 번 가면 한 시간 예배드리고 오면 그것이 자기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가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장이나 구역에서 봉사도 하고 또 전도회나 성교회 이런 데서 활동도 하고 이런 소그룹 활동도 하면서 지내는 이렇게 해야 그 신앙 자체에 힘을 얻고 또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수준이 있고 예배 한 시간 참석하는 그것으로 자기는 신앙 생활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지 않으면 아주 생활하는 데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성교 헌금하고 또 11조 이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한 주일날 그냥 10불이나 20불 그냥 헌금하면 되지 11조를 왜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어느 정도 은혜 받고 같이 헌금하는 것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생활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면 일단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도 수준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앞으로 성교사가 되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는 주일날 한 시간 그냥 예배드리고 오고 그리고 가서 헌금한 10불 그냥 하고 오고 이것은 그냥 크리찬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성품이 다 갖춰진 가운데서 만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좋은 성품은 그 다음 번째 이야기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모난 부분, 그 성품들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우선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좋은 성품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별로 안 좋고 한 사람은 성품은 좋은데 신앙은 좋고 이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가사, 가드, 아스도 이 설명대로 하면 그래도 신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품은 좋은데 또 신앙이 전혀 없으면 이게 복음을 전해서 신앙이 갖게 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성품만 좋고 신앙은 갖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그것에도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우선적인 것은 신앙이 좋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신앙이 좋다는 말에 사실은 좋은 성품도 같이 포함됩니다만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품이 좋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면 그것이 좋은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만나도요 또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만나도 그러니까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아요. 그러면 이 신앙도 좋고 성품이 좋은 남녀 각각이 만나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저절로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노력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또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배려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노력해요. 서로. 그리고 노력만 가지고는 역시 한계가 있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일반 용어로는 운이 좋다 그리고 재수가 좋다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고스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고스톱 화토로 이렇게 치렀는데요. 코돌이 있는 그림 3장 모으면 5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홍단, 초단, 청단 이런 걸 하면 3점 해서 3점이 나면 기본 점수가 되고 광짜리 3개 모으면 3점 이렇게 피는 10개가 모으면 1점 그다음 하나 더 넓으면 2점 그리고 12장의 피가 모이면 3점 얘기가 기본이 되고 거기에서 고할 거냐 스톱할 거냐 뭐 이런 게 하는 건데 군대에서 그걸 처음 배운 거 그것도 쫄병 시절에 쫄병 시절에는 잠이 모자라는데 고참들이 잠을 안 지우고 그걸 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돈도 잃고 처음 하는 사람이 돈을 딸 수가 없거든요. 고참들은 자기는 늘 하던 것이니까 나는 이거 짝을 맞추는 수준이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쳐보면서 이게 참 이 화톱판 있잖아요. 그 고스톱 그 판이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뭐 그게 고스톱 치든 아니면 포카로 하든지 간에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손에 쥐는 패가 있잖아요. 손에 쥐는 패가 있고 그리고 밑에 깔리는 게 있죠. 그리고는 자기가 필요한 걸 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밑에 깔린 걸 하나 이렇게 또 오픈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게 되는데 그 고도리라는 것은 이 고도리 세 그림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내가 세 장을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하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것과 매치되는 것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도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게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순조롭게 풀리려고 하면 세 번 돌면 되죠. 처음에 내가 하나 먹고 그다음 또 내 순서가 됐을 때 또 하나 먹고 그리고 세 번째 내 순서가 되어서 하면 기본 5점으로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고도리 석장을 그 세 석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를 먹기 위해서 냈는데 내가 오픈한 것이 내가 지금 낸 것과 똑같은 것이 이렇게 오픈이 되면 그걸 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내가 내고 그다음 똑같은 것이 뜨지 않아서 내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판에 내가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픈하니까 그게 나왔잖아요. 똑같은 그 모양이.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끝나는 거죠. 두 번째도 내가 순조롭게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똑같은 게 뜨면 이게 그때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이 순조롭게 돌 수 있는가 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픈했는데 거기에 또 매치가 돼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순서가 되기 전에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것과 매치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맨 밑장에 들어가 있으면 내 순서에는 못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점수를 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는 좋은 패를 가지고 있고 또 밑에 깔린 것도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점수를 날 가능성은 일단은 높지만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즉, 뒷장. 이 뒷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화토에 대해서, 고스톱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데 모양만 가지고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뒷장이 잘 나오는 거예요. 뒷장이 잘 나오면 그걸로 점수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뒷장이 나오는 그것을 운이 좋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수가 좋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운이라는 단어와 재수라는 이 단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꾼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한 직장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직장도 가지를 못하고 어디 바깥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사가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빌딩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내가 재수가 있어도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불과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 최고의 어떤 경기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상 가장 실업률이 높은 불과 한 두 달 만에 완전 상황이 바뀌어버린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두 사람이 정말 멋있는데 그런데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연예인들 이렇게 TV에서 뉴스로 또 예능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배우고 정말 참 매력적인 사람인데 둘 다 재산도 많고 인기도 많고 최고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불과 1년, 2년 살지를 못하고 이혼했다는 그런 소식들을 보게 됩니다. 예능 프로에서 인꼬부부라고 자랑하고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지가 불과 1년, 2년인데 그런데 이혼했다는 그런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누군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에 서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믿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유학 가겠다고 하니까 유학 금비 다 돼주겠다고 한 사람,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뿌리치고 제가 지금의 아내를 선택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의 아내를 선택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제 아내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저의 아내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행복한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를 늘 다니고 이래서 저도 새벽 기도를 다니고 저희 집 사람도 애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새벽 기도 갈 수 있을 때는 같이 기도를 다녔습니다. 살면서 서로 이렇게 가끔씩 일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고 저희 집 사람도 기도했는데 서로는 기도하는 줄 모르고 저는 이제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나면 돌아서서 기도하죠. 다른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저희 아내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 사람도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저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아내를 변화시켜주시고 저희 아내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도 변화시켜주시고 저희 아내도 변화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 28주년을 지났었는데요.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여튼 저나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가 봐도 저희 아내의 신앙이 아주 참 좋아 보였고 또 저도 제가 신앙을 하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되었고 두 번째로는 성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아내도 성품이 아주 참 좋은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저도 나름대로 신앙뿐만 아니라 성품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살에 만나서 지내는데 때때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저희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셔서 지금은 서로를 참 배려하고 너무나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견고한 그런 기독교 가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또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런 자세 그리고 그 순종하게 되면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훈련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실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금이 들어가 있는 돌덩이 같은 것이 들어가서 용광로에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순도 100%에 가까운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도가 높지 않게 되면 적당한 온도에서는 순도가 높은 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의 강도가 셀수록 오히려 더 순도가 높은 그런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그런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고난이라는 그런 구덩이 같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서 성숙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고난의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빚어지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돌들은 아주 모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이러면서 그 산골짜기에 있는 돌들이 이제 빗물에 썰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계속 부딪혀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저 강가에 강가에까지 오게 되면 강가에 있는 돌들은 모난 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둥글둥글하죠. 내려오면서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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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난 부분들이 다 이제 빚어진 거죠. 깨어진 거죠. 그래서 좀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원래부터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또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도 하나님이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가 하면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40세에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질을 급했던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지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아주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사람이 잘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특별히 모세는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처가살이 40년. 저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 신세를 지지 마라. 저는 그때 어릴 적이니까 그 내용이 뭔 말인지 그냥 삼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건데 급보리 서말, 보리도요. 그냥 보리도 아니고 급보리 하는 것은 거의 음식으로서 이게 식량으로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서말만 있어도 처가 집신세 지지 마라는 것입니다. 처가 집신세 지면 남자가 자존심을 다 꾸게 지게 되고 남자 구실을 제대로 잘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처가살이를 40년을 한 거예요. 남자 자존심 남아 있을 게 없는 거죠. 처가살이 40년.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40세에 그는 애국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과 행사에 능했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서대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도 잘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이 모세는 전쟁에 나가면 아주 맹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40세가 된 정말로 당시에 최고의 어떤 학문 그리고 최고의 정점에 모든 것을 익히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모세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갔던 그래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광야 40년이라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아주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실 때도 바로 그런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면서 물이 없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고 하는 그런 거칠한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사실은 약간은 성격이 급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아주 성격이 더 급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성격이 그렇게 급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목사로 주의 종으로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성질을 또 내면 또 잘 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질을 거의 안 냅니다. 화를 거의 안 내요. 화를 안 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한 20살, 21살 때에 허리를 다쳐서 18개월 동안 제가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개월 동안 고생하고 허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허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18개월 만에 낫게 되었는데요. 낫고 나서 그다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니까 제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성질을 내면 이게 허리의 통증이 옵니다. 화를 내면 허리의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고 낫게 하고 이렇게 살면 이 허리의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성질을 나서 성질을 부리고 나면 허리가 다시 아파서 며칠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성질을 부리는 거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이러면 이게 또 괜찮아져요. 그것이 이제 반복이 여러 번 되다 보니까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내가 성질을 낼 상황일 때 성질을 내고 나면 이 허리가 아플 걸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허리 아파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면서 회개하고 이것보다는 성질을 안 내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질을 거의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품들이 다듬어지고 빚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모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경우도 보면 요셉이 17세의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의 세월을 요셉은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로 또 2년 이상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젊은 시절을 종살이 죄수로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를 보면 뒤에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후원하게 하려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셉이 처음부터 팔려갈 때 그때부터 요셉의 삶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요셉은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거니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30세에 이제 총리가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은하세입니다. 은하세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또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외국 역사에 없었던 풍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총리 되자마자 풍년이 일어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과 결혼했을까?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매력적인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런 여인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되고 결혼하고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 그런 가운데 총리로 있으면서 경제는 활성화되고 살아나고 이런 너무나 큰 엄청난 축복, 가정의 행복을 느끼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지은 이름이 문화세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때 이전까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왔고 지난 10여 년을 10년 정도를 적어도 종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아픔 거기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서 2년 이상 있었던 그런 고통들을 나이 30세까지 결혼하고 얼마 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도 원한이 있었고 요셉의 마음에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상처보다 더 큰 은혜, 그가 겪었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가 이겨나올 수가 있었고 그 모든 고난에 대한 기억 자체를 이제는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도 아내에게도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남편에게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만져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배우자로 세우신 그 남편을 통하여서 아내의 과거의 어릴 적부터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런 아픔들을 위로하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남편에게도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그런 어떤 시련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 가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게끔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제일 좋기는 말씀 듣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찬양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신앙의 위인들이 다 병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말씀만 듣고서 온전하게 변화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 삶의 그런 고난을 겪어가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부부간에도 처음부터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의 사람 만나서 쭉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직은 좀 미숙하고 아직은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부부의 역할을 하나님이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서로 배우자에게 단점이 보일 때에 아, 저 단점을 내 눈에 보이게 하셨는데 저 부분들을 내가 받아주고 그리고 또 저 부분을 내가 메꾸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저 부분을 내가 보충해주고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아여금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어떤 안목,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행복한 결혼생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강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결혼의 삶이 더욱더 참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가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일익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